방, 내가 보니깐 괜찮아요, 진짜? 어떻게 된 건 없죠? 우리가 들어봐야죠 손금만 좀 볼게요 손금만 좀 볼게요 화장실이 있어요 그냥 가서 먹어보려고 안 해서 스키만 있으면 난 손금먹을 땐 여기 하나 더 내꺼? 네? 여기 잠시 잠깐 갖고 오는 거야.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... 여기 주위에 숲하고... 아, 여기가 뭐... 얼굴이 접수하고... 아니, 너무 진작이 돼. 끝까지 있는 아저씨... 진짜 뭐... 여기로 와... 이게 이런 게 자유, 그럼. 아, 그냥 이 정도... 그럼, 만약에... 내가 안 줘, 해, 놔 줘도 돼. 저기요! 들어가! 저 실패한단 말이야. 동영상이다, 동영상. 동영상이라고, 동영상. 동영상... 저 원래 제 거 아니었어요. 아이고, 아이고... 수리나무라! 와, 그게 너무 좋더라! 그게 너무 좋더라! 보고 웃기죽겠다나, 이거 보고. 진짜 이거 보다가...